석탄 운반선이 정박 중에 내뿜는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설비가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하역부두와 석탄 운반선에 육상전력 공급설비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일부터 당진화력, 26일부터는 태안화력과 보령화력의 일부 부두와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설비가 중공돼 가동됩니다. 육상전력 공급설비는 발전소 생산 전력을 석탄 운반선에 직접 공급해 하역작업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벙커CU를 사용할 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9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